제가 웬만하면 많이 잡았다 소리 안합니다 이게 갈치가 무거울 정도에요 지금 나와 들어가 갈치낚시를 이래 이렇게 많이 잡아 본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같이 오신 사장님이 거의 이야 마리스 엄청나요 들지 못할 정도로 잡았어요 한 5,60마리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꽉 찼어요 말 그대로 물반 갈치반입니다 물반 갈치반 갈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갈치가 너무 많네요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낚시를 따라올려면 이런날 따라왔어요 야 이거 낚시 들리게 됐네 이거 얘꺼 들리게 됐네 이거 얘꺼 들리게 됐네 나이스 야 들어가자마자 받아먹었다 뭐 나왔었고 먹었어 또 먹었어 또 늘었어 들어가자마자 이야 이야 이거 봐라 샌드웜 안 먹더니 또 샌드웜 먹기 시작했어요 샌드웜 잘 먹네요 자 좋습니다 갈치 잘 나옵니다 나이스 오케이 와 널러다닌다고 널러다녀 갈치가 자 오늘 기록 세워볼거 같아요 하하하하 오우 치 오늘 노후 낚시안중에서 오늘이 제일 많이 났습니다 지금 계속 나옵니다 계속 정신없이 나와요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야 나 오늘 기록 세우겠는데 진짜 하하하하 야 나 오늘 기록 세우겠는데 진짜 하하하하 오늘 기록 세우겠어요 자 갈치 또 하나 나왔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정신없이 나와요 지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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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와요 하하하하 들어가면 바로 이길 들어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갈치 너무 잡아서 이거 젖당국에 젖당국에 생겼잖아 나이스 야아 바로 하하하하 바로 먹었어 이야 하하하하 오우 야야야야 오늘 기록 세울거야 하하하하 하하하 오늘 기록 깬다 깬다 내가 하하하하 이야 이하 이하 이거 뭐 그냥 들어가면 나옵니다 들어가면 하하하하 사이즈 좋습니다 지금 작은 Muir 없어요 풀치는 풀치는 거의없습니다 사이즈 좋은것들 나옵니다 백 한마리 째 야 이거 들고 못가는거 아냐 이거 나중에 어우 무거워지는데 오늘 기록적이네 완전히 완전히 기록적입니다 오늘 나이스 오케이 이야 안나온다 안나와 안나와 먹기 좋게 잘라왔어 먹기 좋게 잘라왔어 야 갈치 봐봐 얼마나 잡았나 이 아저씨야 겁나게 잡았어 지금 갈치 20마리 같은소리 하고 있네 자 갈치 계속 나옵니다 30끝들 20마리? 못들어봐 얼마나 무거운거야 이 아저씨야 그게 20마리이냐 계속 나온다니까 지금 나이스 쫓아와서 먹는다 쫓아와서 오우 야야야야 쫓아와서 먹는다 사이즈 좋다 야 죽는다 죽어 아주 쫓아와서 먹는다니까 이야 사이즈 납시 역사상 제가 오늘 제일 마리스 기록 세우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납시 안하시네 하하하하 오늘 루원 학습해서 처음 많이 가고 나 왜 정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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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사이즈 오케이 좋았어 오따 근력 좋고 오우 사이즈 좋았습니다 꽉 찬 삼지 꽉 찬 삼지 꽉 찬거 나옵니다 꽉 찬거 새벽에 겁나게 나올 시간이 지금 엄청 나올 시간이 이 갈치가 이 시간에 잡으면 이 30마리 그 정도 잡는다니까 왔다 여기 따라왔다 나이스 오우케오케 봤지 따라와서 먹는거 와 사이즈 욕하면서 막 하잖아 아 야 새끼 물었어 야 이런 물었어? 찍혔다 야 갈치가 무네요 물어 하하하하 물렸어요 하하 물렸어 물렸어 문다 야 다행이다 그냥 찍히기만 했다 아니 괜찮아요 물었는데 빵꾸가 안났어 갈치가 막 물어요 하하하 나 이 놈 여기까지 와서 다 먹잖아 끝까지 쫓아가서 활성도가 얼마나 좋은거냐 계속 먹잖아 아 정신없이 들어와야 들어가면 바로바로 합니다 나이스 야 쫓아와서 먹는다 오케 우와 이야 야 쇼파이트 났는데 계속 쫓아와서 먹어요 끝까지 끝까지 와서 먹습니다 갈치가 쇼파이트 한 서너 번 났는데 계속 와서 먹고 있어요 왔다 왔다 이렇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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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렇지 오케이 오우야 야 들어가면 나오는구나 하하 죽는다 아주 덥석 먹었습니다 덥석 덥석 잘 먹습니다 야 야 럭크리 진짜 아 운동 무지하게 돼요 운동이 아니고 쭉 산소죠 뚱 나이스 봤지 이거 하하 죽는다니까 이게 이 낙지대가 내꺼 틀려 들으면 아 이거 전용대라니까 그러니까 전용대를 해야 돼 그래야 바로바로 육질해 이거 그냥 내려왔기로 하니까 죽으면 안 돼 이야 참 입질 아주 불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갑자기 나는 소강상태네 계속 쇼파이트 나고 나이스 오케이 좋아 이야 근력 좋고 야 너무 힘쓰는거 아냐 얘 어디갔어 야 너무 멀리서 먹어가지고 힘 계속 쓰고 나온다 이야 이거 봐라 어우 사이즈 좋고 이야 끝내줍니다 나오면 기본 3D입니다 계속 나와야 돼 응? 뭔데? 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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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난리도 아니구나 난리도 아니야 들어가면 나오는구나 아주 들어가면 나옵니다 들어가면 자 바로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퐁 입주신없이 퐁 잘 퐁 퐁 퐁 퐁 퐁 么 쥐 음 왜 야 ственный 마 소위 να 퐁 퐁 어우 사이즈 옳고 자 아무튼 갈치는 던졌다면 입질은 압니다 바로바로 나옵니다 환장하라고 먹는구나 갈치가 조명도 필요없다 그냥 나온다 그냥 나온다 조명도 필요없다 나온다 그냥 막 나온다 조명도 필요없습니다 그냥 막 나옵니다 그냥 던지면 집어등이 꺼졌는데도 입질해요 또 잡았어요 또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나이스 봐봐 물고 있잖아 딴 점 피고 갔는데 지금은 채비만 떨어지면 먹는 시간대야 시간이 봐봐 울고 있잖아 딴 점 표도 야 힘 봐라 이거 그냥 그냥 채비가 들어가면 갈치가 그냥 뭡니다 물어 그냥 던져만 놓으면 됩니다 던져만 놓으면 자 나 여기 작년까지만 해도 뜰락으로 잡던 자리인데 우아 하고 있어 나이스 야 좋다 맞다 나온다 야 죽인다 아주 혼만 오우 기가 막힙니다 아주 자 또 쓸만한 간소 나왔습니다 자 그냥 뭐 들어가면 나옵니다 들어가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좋았어 재훈이가 이걸 배워야지 진짜 이 사람 주고 야 이거 봐 손맛 봐라 와아 야아 들어가면 나옵니다 들어가면 3D 샌드웜 잘 막힙니다 3D짜리 어우 끝내줍니다 아주 나이스 오케이 야 좋다 역시 꼴뚜기 대가리야 죽인다 힘이 장난이 아니야 자 같이 또 나왔습니다 잘 나옵니다 낚실도 부러지려고 한다 안 나와 사이즈 좋은것들 나온다 기본 3G입니다 나오면 3G 무조건 3G 아무데나 다 나온다 아무데나 다 나와 던지면 죽는다 안 나오는데가 없어지고 갈치 쫙 깔렸단 얘기야 아무데나 던졌는데 나오잖아 갈치 뭐 그냥 던지기만 하면 입질합니다 3G 꽉 찬 어우 야 그 꽁치 많이 절여놨다 다섯쇼 입질이 얼마나 늘어났나 나이스 오케이 좋다 그냥 막 나오는데 갈치가 갈치가 막 나옵니다 갈치 마지막 한 번 던져보고 바꿔야겠다 안되겠다 삼치 잡아야지 화내지면 갈치 안나오고 삼치로 나와 며탈을 아이 먹다 말해 이런다니까 화내지면 잘 안먹어 어! 갈았다! 나이스! 오케이 오우 갈치 어디와? 갈치 갈치 잘 잡아가지고 사실 삼치가 지금 잘 나오기 시작하는데 삼치대가 들어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치를 별로 안좋아요 안잡아요 지금 갈치 잡고 있습니다 저 혼자 제가 제일 적게 잡았을 때 제가 루어 낚시는 경험이 없어서 초짜가 잡은 것만 해도 글쎄 마리스는 모르겠어요 무거워요 일단 들리지 못하겠어요 무거울 정도로 지금 삼치도 나오고 지금 갈치도 나오고 같이 나오고 있어요 삼치대가 좀 많이 들어온 것 같네요 갈치는 어깨가 빠질 정도로 잡았습니다 오늘 아 그런건 상관없어 어제 천수만 비지구에서 갈치낚시를 하다가 세 마리 정도 잡았어요 그리고 입질이 없어서 아는 지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포구에 갈치가 좀 많이 쏟아진다고 해서 왔는데 갈치 입질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들어왔는지 갈치가 엄청난 갈치가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완전 밤새 아침까지 폭발적인 입질을 받아서 마리수 자체가 어느 정도 잡았는지 기억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마리수를 잡았어요 그리고 오셨던 분들 쿨러를 채우신 분도 계시고요 저도 아마 40, 40마리 이상은 40, 50마리 될까? 한 그 정도 40, 50마리 정도는 잡은 것 같은데 아무튼 어깨가 아플 정도의 손맛을 많이 봤습니다 아주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많은 갈치 손맛으로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낚시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아주 손맛이 대단했습니다 마리수도 상당히 많이 잡았고요 아마 당분간 조항은 아마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손맛도 아주 즐겁게 낚시하고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프로 TV 취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어깨 아파요 양쪽 어깨 다리 다 아픕니다 밤새 입지로 왔어요 밤새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갈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많이 잡았다고 소리 안합니다 이게 갈치가 무거울 정도에요 지금 아마 들어가서 키로수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몇 키로 키로수를 한번 달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무거울 정도로 많이 잡았는데 마리수는 몇 마리 잡았는지는 아마 가서 세부 키로수도 달아보고 한번 세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나온 CR들이 좋습니다 그래도 좀 아니 그건 안해도 사이즈가 괜찮은 것들이 나왔어요 거의 뭐 3G급 3G급들 자 3G급들 어휴 참 삐끗통 무겁습니다 무거워 야 묵직합니다 아이고 제 갈치 무거 낚시 배우고 나서 갈치낚시 한 일을 이렇게 많이 봐서 다 잡아보긴 처음입니다 아우 묵직합니다 무거워요 이게 또 달올려면 죽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같이 오신 사장님이 거의 야 마리수 엄청나요 들지 못할 정도로 잡았어요 어휴 무겁습니다 아 이거 이거 야 한 5,60마리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오 갈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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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꽉 찼어 꽉 찼어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어깨 빠질 정도로 잡았어요 아마 갈치낚시 한 일에 이렇게 많이 잡아본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엄청나왔습니다 아무튼 마리수 한번 세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한번 몇마리를 하면 되나 아 아 라이브 좋다 이런거 마운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마운둘 마운둘 야 어떻게 하필은 44로 떨어지냐 기분 나쁘게 에 에 웬 하필은 44로 떨어지냐 야 44개 잡았습니다 이야 그러십쇼 이거 저기 멸치 하나 멸치 하나 잡았잖아 어 어 기분 나쁘네 44라 44 자 40 45마리 자 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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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마리 잡았습니다 하하하하하하 45마리 이야 다당하게 mee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